고흥주역 테스트 고흥주역 테스트 고흥주역 테스트 고흥주역 테스트 해볼까? 여러분들 고흥주역 테스트가 뭐냐면 고흥주역 테스트가 뭐냐면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서 못하겠어요 갑자기 졸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 고흥불간데? 나 몸 나가는 거 아냐? 하이디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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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갑자기 졸리다 하이 하이 폴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안 해. 힘들다. 수건을 안 떴어. 나 정신머리 어디다 놓은 거야. 나도 보느라 힘들었다. 우리 다 같이 고생했어요 여러분. 보느라 너무 힘들었죠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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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